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홍국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이재혁입니다. 본 영상은 저희 연구실에서 구성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인 드론을 활용한 재난대응을 위한 기계학습기반 음향지능기술개발과제에서 개발된 데이터베이스로 저희 연구실에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3차 및 4차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에서 입상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구조음성 및 비음성을 스피커에서 재생하여 마이크에서 수집한 것으로 주로 음향사건인지 방향추정, 잡음제거 등이 연구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GitHub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해당 링크는 영상의 설명란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GitHub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GitHub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